굿마을링니스 아 너무 이쁘다 일단 에포카라를 떠나서 다른 네팔을 보러 갈거에요 나란히 사는 곳으로 지금 중간 마을에 들렀어요 왈링이라고 오늘 그냥 잠만 자고 갈겁니다 여기서 근데 방 들어오자마자 바퀴벌레를 봐버렸네요 바퀴벌레가 왜이렇게 있어 너.. 아 요게? 난 괜찮아 우리나라에 이런거 많아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안봤으면 모르겠는데 본의상 뭐 이렇게 들기만 하면 버퀴벌레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들기만 하면 버퀴벌레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 피아노 보다 싶었어 그래서 에이 이러는거야 그래서 너 설마 죽인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못 죽였다고 저거 맛있는데 못 죽였다고 진짜 야 너 진짜 너무해 어린 사슴인데 괜찮습니다 여기 This is the culture 지금 친구 작은아빠 집에 왔어요 작은아빠 집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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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고? 응 내가 여기서 자도 돼? 사실 저는 여기 근처 그냥 호텔 가는 줄 알았는데 친구 친척 집에 오게 된거구요 근데 친구가 여기서 자랐는데 딱 봐도 안방인거 같거든요 안방을 이렇게 나한테 내줘도 되는건가? 왕이 뭐라고? 라자 라자 라 라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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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는 라니야 아니야 라자 하고싶어 알았어 라자 라자 여기서 또 요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거 고기랑 먹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거 얘기해 다 해줘 지금 밥 아주 조금 먹을거냐 그래가지고 아이 좋다 그랬더니 이 밥은 이렇게 이렇게 줬어 진짜 좋은 밥이야 진짜 좋은 밥이야 진짜 좋은 밥이래요 이거 아침이 맑았습니다 짜잔 짜잔 여기 또 애기들이 있단 말이죠 안녕 안녕 나이스 미치유 안남께요 비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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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잘생겼네 비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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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살를 키워요 눈썹 봐 눈썹 눈썹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닭을 키웁니다 닭 그리고 여기 앞에 이 텃밭 여기에서 다 길러가지고 요리 먹는데요 나란의 아버지가 이쪽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고양이죠 고양 여기 가족이 뭐 학교를 지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려고요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지금 이렇게 몰려있어요 조례 시간인가 보다 조례 시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 너무 행복해요 라무르 라무르 얼굴 봐 이렇게 반겨줄 줄 몰랐어요 온 학교 전 학생이 지금 날 반겨준 거야 이렇게 해줄 줄 몰랐어 바이바이 이제 애들은 공부하러 갔어요 이제 애들은 공부하러 갔어요 지금 이렇게 교실이 있어요 교실 교실 안녕 지금 이제 또 고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10분 뒤에 이제 수업이 시작될 거래요 오 교직원들 교직원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 학생들의 학생들은 몇 학생들의 학생들이예요 지금 우리의 학생들은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르신을까요? 몇 학생들은 몇 학생들이예요? 5 학생들 5 학생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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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스 영어로? 네 그래서 영어로 잘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이해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도서관도 있어요 진짜 제대로다 그래서 정부가 가진다고요? 네 그리고 이거가 free? 네 이게 free cost of education system 모든 학생들이예요? 모든 학생들이예요 모든 학생들이예요 모든 학생들이예요 2년 정도 시작될 수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과학실이에요 과학실 센터피데 이걸로 보면은 레인보우가 보여요 무지개 다리 건너 가고 싶어요 나라고 지낼 한 사람 만났다고 지낼 한 사람 만났다고 지낼 한 사람 만났다고 Let's go Let's go Let's go 한 안녕 하 하 세 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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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퍼펙트 소라 시스템 태양계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장선생님 아까 집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냥 후질근하게 입고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완전 정장입고 You look very nice in this How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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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이거 지금 꽤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잘 읽어요 It's 잘 나 여기는 유치원 I'm fine How are you? I'm fine I'm fine I'll give you one more Oh wow 너무 이쁘다 아 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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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99% of the Blazers students come to this school Wow 지금 여기가 시골 있는 학교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최대한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럼 도움 많이 되지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친구 따라서 같이 가르치러 가고 있어요 오늘 일일교사 근데 교사가 얼굴이 이래도 되나?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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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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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리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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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번 었gran ні 제라 너 교사 아니야? 우리 이제 아기 수업에 같이 데리고 왔나봐요 점핑! 점핑! 아뇨记ница 아유, 아유, 아유 , 이 소식은? 와아 으으으으으으으... 난 니뇨샷 도우 추억, 나 내일까지 다시 di 또 다음에, 나 좋아? 좋은 일 pikir 정말 좋은 일? 바이 바이 나리와 바이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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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이걸 뭐 봉사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런 교육 봉사 같은 걸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네요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노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짜 오래전에 봉사활동하고 그 뒤로 계속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찾았는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좋고요 근데 진짜 너무 기분 좋네요 다시 만나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바이바이 오케이, 내가 보내주셨는데 세상에서 항상 행복하고 행복하고 너는 항상 행복하고 행복하고 너는 정말 행복하고 우리 항상 이렇게 만났어요 나름 지금 열심히 씻는다고 씻었는데 지금 잘 안 씻긴 것 같아요, 그쵸? 다 씻어야겠구나 해가 져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만난 꼬마 여기 살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기 집 한번 가줘야지 학생직 방문 아니 똑똑하더라고 찰락찰락 막, 얘가 아주 찰락 한국어를 좋아해요 아, 예 BTS, 얘가 crazy crazy, craz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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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자친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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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집에서 비밀이구나 하하하하 오, 집에서 비밀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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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BTS BTS 좋아해서 여기다가 BTS 이렇게 새겼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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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진짜 완전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근데 브라마는 남자들은 요거요거 가있대요 뭐지? 잔에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짠해 이거 이거 이거를 다 하고 있대요 이걸 하고 있는데 그냥 잠 끊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맞아요 계속 요자가 생리할 때 만지면 바꿔야 되고 아빠가 돌아가실 때 바꾸고 생리인 여자를 브라마는 만질 수가 없대요 4일 동안 그리고 여자가 그거 할 때 주방에도 절대 못 들어가게 한대요 4일 동안 그 친구는 한국에서 마지막에 300만원까지 벌었대요 여기 와서 땅 사고 집 만들고 나 결혼하고 두 개의 동생이 있어요 그거 결혼하고 돈 나갔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번 돈으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아버지 병원비 내주고 예 우리 반디식 어 부인이야 너무 이뻐 오렌지매리지 오렌지매리지 아 아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만났어요? 예 아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예 한 번 예 너는 행복해 너는 행복해 예 너는 행복해 좋은 행동이 있는 거예요 네 아 너는 행복해 아니 행복해 행복해 그래 그래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해야 요즘은 사랑받아요 요즘은 사랑받아요 오 너의 집 돈 벌어서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돈 벌어서 만든 집이에요 같이 가서 일해서 빨리 벌어서 와라 그랬더니 공장 일이랑 뭐 뭐 공장 농장 일 힘들어서 이게 와이프 이게 땀 나와 안 좋아 어 그래 그래 너 너무 사랑해 한국 돈으로 지어진 집인거죠? 네 이야 주방도 넓고 좋다 오 오 네 정말 좋은 키친 이거 네 네 이 염소 세 마리 저 발로까지 네 친척들이 축하시면 결혼 못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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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했어요 진짜요? 진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결혼식인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그것도 준비했어요 하루만 해? 네 하루만 해 저기 시장에 있어요 꿈 이렇게 하고 목도리하고 이렇게 옷하고 다 사서 여기 와서 우리 가족들한테 알게 줬어요 결혼 전에 한번 만나고 그 한번 만난 다음날 결혼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베리베리 굿 스토리 엄마 이렇게 또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세댁이네요 세댁이네요 세댁 지금 학교 계정에 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야 나 진짜 행복해 보인다 친구집 왔는데 오늘 지금 집을 몇 개를 방문하는 거지? 자네 이름너로 잊지 소원 여기 주방 여기 주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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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완전 이렇게 나무를 떼가지고 요리예요 요리에요 지금 우유 뜨겁다고 식혀주고 있어 이런데 어떻게 안마셔봐 아 베리 굿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는 뭐? 매일매일 오 내가 언니긴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아 이거 이거 그거야 란언 나 한국말로 불러 오렌지주스 마셔보자 마셔보면 알아 ok taste it 여름에만 먹는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귤도 아니고 레몬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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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고 하니까 또 갖다 주셨어요 네팔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유명하거든요 진짜 정이 어마어마하네요 감사합니다 단네완 네팔 사람들이 돈 벌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 이 마을 한국에서 이제 네팔 사람들이 돈 벌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 이 마을 한국에서 이제 이 마을에도 되게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가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돈 벌로 오면은 다 여기서 안 살려고 한다고 다 이제 이 마을을 떠나니까 사실 마을에는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교장선생님치고 너무 젊지 않아요? 근데 되게 교육에 열정이 있으세요 이 마을에 너무 애써요 지금은 여기 강 수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강 수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개고기요? 안 먹어요 개고기 지금 맛도 못해? 한 번도 입에 대본적 없어요 지금 개고기 먹는 나란 유빠네 지금 여기서 수영할건데 깨끗해요 강이 깨끗하네 다 보이잖아요 바닥이 지금 그쵸? 알겠어 알겠어 이야 보자 여기다가 계란을 날텐데 라빛 라빛 와우 토끼도 키우네요 헉 아니 토끼 눈이 굉장히 빨간데? 와 낮에는 더워가지고 거의 실신하듯이 있어야 돼요 누워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 이제 바람에 오 나이스 미치우 에헤 에헤 I'm BDS 팬 와우 가자 가자 짬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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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are you? I'm 80 years old I'm 500 years old 야 어 뭐야 나무야 우리 선생님이 직접 하신거야? 선생님이 직접 다 켜신거야? 선생님이 다 이거를 딱딱딱딱 선생님이 힘드시겠다 빨리 가시라고 해야겠다 나 죄송해요 수없어 다시 아 뒷군대 아 코가 근데 이거 봐봐 우리 애기들이 저보고 자꾸 누나라고 저를 꼬시네요 디디 그래서 초콜릿 하나 사주려고 초콜릿 누나는 아무나 되는게 아닙니다 디디 라잇 뭐지? 오케이 오픈 6 6 6 더해 더 사 더 사 이거 다라고? 더 25 25 250원 밖에 안하네 더 이거? 이거? 오케이 이렇게 사고 300원 나왔어요 300원 300원은 300원 땡큐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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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사는데? 개구리 개구리 여긴 이렇게 주민들이 빨래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주민들이 빨래하는 곳이에요 진짜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 세대 때 이렇게 빨래터 와서 빨래 했잖아요 지금 이제 네팔은 아직도 이렇게 시골에서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아 이게 뭐야? 가구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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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스 anto 비수스 수자가 나 싫어하겠어 오늘 하루에 몇번 옷 갈아입는거야 나랑 있으면서 뭐하겠지 다시 말해봐 디디 불러야지 다시 다시 디디라고 하는거 왜이렇게 귀엽지? 술래잡기는 할겁니다 술래잡기 멀타 말고 버터는 징주 오케이, 기다려 사이데 사이데이 시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고 한 10분 쉬어야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어? 없네? 지금 여기서 4일째입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가 이제 친구고양이다 보니까 친구고양 친구들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술을 마시네 술을 마셔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자고 있습니다 안된다 오늘 좀 움직이자 여기 밑에다 친구 친척집에서 새밤이나 잤어요 제가 새밤 그러니까 점점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쉴 수도 없어 안돼 안녕 저는 여기 베일 과일이라고 엄청 맛있는게 있는데 이거 따러 가고싶어요 이게 지금 나무거든요 어떻겠다 나는 되게 조그만한거에서 이렇게 딸줄 알았어 뭐지? 항상 내 예산이 벗어나네 나라나 그리고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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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어떻게 딸냐 여기서 이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거 오토밋히 이렇게 이렇게 아 올라가서 딸 필요 없이 지금 보니까 익은거는 떨어졌어요 이런거 이런거 나는 너는 보여주기 식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야 대선하시다 야 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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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소모아트 잘했어 잘했어 이게 포켓몬이었어 초콜릿 책 이거 바이바이 바이바이 애기만 줘도 되나? 돼요 괜찮아 너 뭐 살꺼야? 뭐 이래 뭐 이렇게 초콜릿 초콜릿 미터 오케이 비stad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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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친구의 친구가 운영하는 리조트에 왔습니다. 진짜 친구 많아. 진짜 친구 많아. 괜찮아. 내가 불러서 이렇게 예쁜데. 열자. 여기 이렇게 발코니도 있고. 뚝바. 룰리뽀. 뚝바가 이렇게 생긴 거였나? 이거고 이건 칼국수인데? 이게 뚝바야? 우리 뚝바 시켰잖아, 그치? 왜 이렇게 조금 갖고 왔어? 여기 지금 친구 가게인데 친구가 컴플레인 중이에요. 이렇게 작은 뚝바 처음 봤다고. 버섯숲인데 버섯이 한 두 개 들어간 거 같아. 몰랐는데 네팔에도 최저임금이 있대요. 근데 한 시간 단위가 아니라 한 달로. 응. 한국 돈은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 근데 아까 여기 청소하는 사람은 8만 원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법에 걸려? 응. 한 달 단위로 하잖아. 주에 몇 시간이래?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응. 하루? 응. 하루만. 그래.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 två, три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더 아침이 일어납니다. 아, 없네. 일주일은 일주일이 필요하지 않아. 다시 한 번에 일주일ficlie합니까. 그리고 둘이 이렇게 일주일이 있으며, 4일은 닮아야 되니까. 여행이 전부가 있으므로 일주일이 없음 5시간이나 10시간이면 일주일이 필요했잖아요. 오케이. 아니. 그래서 시간에 일주일이 오직? 아니. 아, nunca 뭐야? 왜 이거다 나요? 그냥 내가! 이거 카르마! 이건 카르마야! 아마 너가 많이 죽었을때나? 내가 죽을때나? 진짜 저만 모기가 물거든요? 카르마 때문에 지금 내가 모기 물리는거라고! 카르마 미쳤네 카르마 네팔에 왜 이렇게 바퀴벌레가 많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커? 미쳐버리겠네! 흔히 이거 바퀴벌레 맞죠? 미치겠네 이거 죽이는게 나랑 이 호텔에 좋은거겠죠? 에이씨! 에이! 침대로 갔네! 대작전입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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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새롭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첩첩산중 사이에서 잤어요 지금 여기에 나무가 엄청 많아요 망고! 오! 아! 저기 망고있다! 망고가 저 높이에서 자라네? 이거 아보카도 나무래요 아보카도 나무래요 아보카도 나무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거 같은데? 여기 안 키우시는게 없네요 여기 소가 있는데 아침저녁을 1.5L 우유를 준다고 루즈라츠 루즈라츠 오케이! 굿더 트레이브 여기다 가나? 네